지금 상황이 이게 아마 그 고용주들이 아마 다 그런 부담스러운 입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누군가를 고용을 했으면 그 일거리가 또 일거리가 있어야지 좀 더 많아야 뭐 고용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고용을 누군가를 고용을 하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또 시기 안 들어와. 약간 진짜 지금 안 좋은 순환들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알잖아요. 항공사들도 지금 막 그 아시안항공은 무급 휴직이래요. 대한항공은 유급 휴직인데 이제 항공사들은 완전히 직격 타니까 애초에 비행기가 안 뜨니까 비행기가 안 뜨니까 지금 승무직들이 아마 다 그런 휴직 상태인 것 같고 그 스포츠 구단들도 그런데요. 이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가 이 경기가 열려야지 연관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기가 지금 못 열려가지고 막 그런 정리해고가 될 그런 위기까지 쳐 있었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이번에 추진수 선수의 행동 때문에 직원들의 정리해고를 막았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추진수 선수가 지금 레인저스에서 최고참이거든요. 메이저리그 연차가 제일 많고 연봉도 제일 많아요. 원래 올해 추진수 선수 연봉이 2,100만 달러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그렇게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추진수 선수 자신도 원래 올해 지금 메이저리그가 시즌이 단축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선수 노조하고 지금 시즌이 단축될 경우 연봉을 줄이겠다 하고 이미 지금 메이저리그 3호국하고 선수 노조가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추진수 선수는 올해 2,100만 달러를 다 못 받아요. 그런데 추진수 선수가 레인저스의 마이너리그 선수가 총 191명이에요. 근데 마이너리그 선수 한 명당 생계비용 1,000달러씩을 주겠대요. 1,000달러에 191명 곱해봐요. 19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보통 메이저리그 지금 최저연봉이 아마 한 몇십만 달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00만 달러는 안 돼요. 메이저리그 최저연봉이 보통 한 19만 달러면요. 거의 최저연봉 받는 메이저리그 선수의 한 달 월급이에요. 그 정도의 금액이 시작 빠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추진수 선수가 마이너리그 후배들한테 그걸 다 자기 사비로 지출한 거야. 아 물론 그 부인하고 합의 본 거래요. 그 추진수 선수는 자기 혼자서 돈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 애가 셋이니까. 애가 셋이라서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입장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온미애씨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아마 부인도 지금 이런 시점에 누군가 도와주는 게 맞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가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런 게 좀 꽤 있어요. 그런 그 자선 활동 이런 거를 되게 장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드시리즈 3차선 때 그 시상식을 하잖아요.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이라고 그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이 그거예요. 그 로베르토 클레멘테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딱 정확하게 3천 안타 치고 죽었어요. 딱 3천 안타 치고 그해 겨울 오프 시즌에요. 남미의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지진이 났었어. 근데 그 나라가 독재정권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런 구호 물품들을요. 독재정권에서 남들 안 나눠줬었나봐요. 그래서 클레멘테가 자기의 사비로 구호 물품들을 사가지고 경비행기를 타고 간 거야. 자기가 직접 경비행기를 타고 근데 그 경비행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를 기이기 위해서 제정된 상이 그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 자선활동 1년 동안 우수한 활동을 했던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로 장렬을 해요. 지금 추진수 선수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막 기부활동하고 그런 거 있고 일단 지금 추진수 선수하고 유현진 선수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기부를 했어요. 특히 대구에 대구에 기부를 했고 특히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취업비자 캐나다 거 있는데도 캐나다 못 들어가고 있잖아. 근데도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추진수 선수는 이제 추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우리나라를 아주 잠깐만 방문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미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데 그 어쨌든 그 추진수 선수가 마이너리그 선수들한테 생계비를 다 풀으니까 메이저리그 구단주들도 구단주도 그 레인저스 임원들 있죠. 그 구단에 구단주 사장 뭐 단장 뭐 이런 임원들 임원들이 스스로 올해 연봉을 삭감했대요. 임원들이 스스로 연봉을 삭감하고 그 삭감하는 연봉을 어차피 올해 지금 구단이 수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삭감한 연봉을 갖다가 그 지금 일거리 끊긴 그 뭐냐 구단 직원이라든지 뭐 협력업체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다 지급하는 걸로 했나봐. 어쨌든 그 추진수 선수의 움직임으로 어쨌든 레인저스는 그렇게 지금 위기를 타결을 한 것 같아요. 그렇고 근데 이제 텍사스주의 그 레인저스는 그러는데 같은 텍사스주의 휴스턴 에스트로스는 약간 지금 약간 초상집 분위기죠. 그 싸인 움측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단장하고 감독이 잘렸죠. 아직 에스트로스 제가 알기로 새 감독 못 구했어요. 그런가? 어.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도 아마 감독 거긴 구했나? 아 구한 것 같아. 거기는 감독 구한 것 같고 그 뉴욕 매츠가 아직 감독을 못 구했죠. 그 근데 매츠가요 카를로스 벨트란을 정식 감독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매츠에 몇 대 감독으로 등록을 됐는데 특이사항은 지휘경기 0경기 겨울에 감독됐다가 겨울에 잘렸거든. 어. 지가 사퇴했거든. 아마 벨트란은 자기 선수로서 마지막 시즌 때 그 싸인 움측이를 했던 그지 때문에 아마 벨트란은 스위치 타자로서 그 역대급 기록을 세웠지만 그 싸인 움측이기 때문에 아마 명예의 전당을 못 갈 거예요. 내가 장담해. 몇 년 뒤에 분명 입회 못할 거야. 몰라. 10번 안에 갈 수는 있을 것 같 기는 한데 내가 보기에는 10번 안에 못 갈 것 같고요. 어쨌든 어쨌든 추진수 선수는 지금 마이너리그 그 한두 명도 아니고 190명한테 그 생계비를 다 풀어줬대잖아요. 자기 사비로 진짜 대단해. 근데 추진수 선수도 사실 그렇게 고액 연봉이 내년에도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추진수 선수는 올해로 계약이 끝나거든. 근데 지금 씨드는 그냥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연봉을 다 못 받는 이미 다 못 받는 상황에서도 지금 그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참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지금 임원들이 연봉 삭감해가지고 일거리 끊긴 직원들 뭐 그거 월급에다 써달라 뭐 이런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나마 대한항공은 승무원들 유급휴직이라도 지켜주지 아시아나는 무급이잖아요. 근데 아시아나항공도 솔직히 이해는 되는 게요. 아마 제가 알기로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에 모기업이 바뀌었을 거예요. 원래 금호그룹 계열사였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 다른 회사로. 어쨌든 지금 법인이 막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법인 재정이 그렇게까지 썩 여유 있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올해 봄부터 아마 승무원들이 다 지금 기억 없이 쉬고 있을 거예요. 하여간 하여간 지금 상황들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나도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나도 이제 스포츠기사 이런 걸 써야 되는데 프로 스포츠들이 지금 다 멈추니까 지금 올해 예상수익이 70% 달아갔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30% 네 몇 달에 한 번 들어오는 유튜브 수익이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사실 나는 올해 되게 올림픽 때문에 계속 올해 뭔가 방송 장비도 업그레이드하고 진짜 뭔가를 좀 준비를 착착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꼴이 되니까 솔직히 솔직히 나도 이제 그런 집에서만 뭔가 있을 때 매일 루틴이 일정하지 안 그래도 루틴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요즘 밸런스가 더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크게 무리를 안 하는데도 계속 자고 자거나 아니면 여기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있거나 밥 먹거나 아니면 며칠에 한 번 재활용품 분리수거 나가거나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좀 그런 아주 그 살기 위한 필수의 루틴 이외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진짜 며칠에 한 번 그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기라도 하지 그나마 그것까지 아니었으면 진짜 집밖에 안 나갔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성당도 못 가잖아요. 성당 지금 이번 주 성주간이에요. 가톨릭 개신교 등 그리스도교 전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성주간이 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가급적 올해부터는 원래 이번 주부터는 가톨릭도 다시 미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다시 또 희생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번 그 뭐냐 그 강력한 거리두기 그 기간이 지금 더 연장이 된 게 사실 나름 타당한 이유는 있어요. 선거 선거가 오잖아요. 선거 날 사람들이 집에만 있겠어요? 투표하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투표하러 나오는 동안 사람들이 그 투표소에 사람들이 다 바글바글 몰렸다가 나가요. 그게 더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올해는 올해는 그 평소와는 다르게 예년 그 예외적으로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고요. 원래는 나는 당일 투표예요. 원래 원래 나는 당일 투표가 정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일 투표였는데 이번에만 사전투표할 거예요. 이번에는 사전투표 이번 주 금토예요. 근데 공교롭게 사전투표가 선금요일하고 빠지카소경 성삼일이에요. 사전투표 날짜가 그래서 솔직히 뭐냐 어떻게 할까 좀 생각 중이에요. 그 여러분 사전투표는 그 부재자 투표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사전투표는 그 딱히 사전에 부재자 투표 신청을 안 했어도 자기 동네가 아니더라도 투표할 수 있죠. 사전투표는 자기 동네가 아니더라도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스케줄이 있는 동네에 가서 투표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나도 지금 약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사실 근데 오늘도 만날 거거든요. 오늘도 만날 거여가지고 한번 그때 상의를 해보려고요. 각자의 동네에서 투표를 하고 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그곳에 가서 사전투표를 할 것인가 사전투표 룰은 한번 좀 찾아보고 한번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일 편한 거는 사전투표도 동네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서 있으면 그 자기 동네에 있으면요. 그 자기에 대한 정보를 제일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제도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주민등록등본도 자기 동네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전에 강일동에서 주민등록등본 끊어본 적도 있어요. 강일동 저기 서울 동쪽 끝에 동쪽 끝 동네 거기서 끊어본 적도 있고 하여간 좀 이래저래 지금 다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도 지금 캐나다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도움받았대잖아요. 그 무엇이냐 러셀마틴이라고 베테랑 포수가 있어요. 유현진 선수하고 유현진 선수하고 한 3, 4살 차이 나는 포수인데 지난 시즌 유현진 선수의 사실상의 전담 포수였거든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 작년에 한 28경기 던졌는데 그중에 20경기를 마틴이 공을 받았어요. 마틴이 포스마스크 썼던 경기에서 평균자치점이 1.5인가 뭐 그랬어. 거의 마틴하고만 풀타임 호흡 맞췄으면 그냥 싸이 영상 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랬는데 그래서 마틴이 원래 캐나다 사람이에요. 원래 마틴의 고향이 토론토인데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토론토하고 플로리다 두 군데 집이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뉘현진 선수가 지금 플로리다 있다니까 뉘현진 선수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 헤이 현진 해가지고 뭐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너는 아내도 있고 아내는 다음 달에 아이도 낳아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머무를 꼭 걱정하지 말고 나 플로리다의 집 한 채 있으니까 그쪽으로 와라. 좀 외로울 텐데 같이 지내자 해가지고 어쨌든 마틴의 플로리다 집으로 아마 그래서 짐을 옮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서 배지현실 출산을 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죠. 일단은 그 뭐 옛 동료의 그 집에 이제 집을 방을 빌려서 사는 그런 거 거겠지만 당분간은 당분간은 집 걱정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틴이 아직 세 팀을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현진 선수를 집으로 부른 거는 아마 이제 그런 그 방을 하나 내주는 거 이외에도 또 다른 좀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유현진 선수하고 둘이 캐치볼 좀 하자. 공 던지는 훈련을 좀 해야지 마틴도 나 새로운 팀을 가기 위해서 나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지금 FA 시장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마틴도 아마 그런 그 자기도 이제 그 공 받고 공 던지고 그런 훈련을 해야 된 파트너가 필요한데 이현진 선수도 그 캐나다 국적의 동료 선수들 다 토론토도 늘어가버리고 그 뭐냐 원래 캐치볼 파트너였던 그 일본인 선수인가 그 일본인 선수도 일본으로 돌아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현진 선수도 아마 지금 캐치볼 파트너가 없나봐.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이현진 선수한테 가장 큰 문제는 그 그러니까 취업비자도 있는데 토론토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그 뭐냐 네 안녕하세요 그 이제 배지현씨가 다음달에 이제 출산을 하는데 그 이제 아기하고 같이 머무를 꽃 그게 제일 큰 문제였었는데 일단 그거를 해결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제 두 번째 문제였던 캐치볼 파트너 일단은 마틴하고 캐치볼 음 그런 파트너가 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김광윤 선수는요 진짜 지금 아마 힘들 거예요. 지금 세인트루이스에 가있긴 한데 가족들을 다 인천에 두고 왔대요. 그 부인하고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다 인천에 두고 와가지고 이제 통역하고 단둘이 살면서 맨날 영상통화밖에 못하나봐. 음 그리고 그나마 이제 뉘엔진 선수 같은 경우는 몰라 경기장에서는 통역이 붙어 다닐 텐데 아마 뉘엔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통역이 없을 거예요. 음 집에서는 통역하고 같이 안 지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출퇴근을 위해서 통역도 집에서 같이 살 수도 있어. 그 왜냐면 배지연씨가 아나운서 출신이라서 영어는 잘하거든요. 음 배지연씨가 영어는 잘하기 때문에 아마 굳이 미국 현지에서 사는데 집에서까지 통역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거든. 이현진 선수는 뭐 정통역이 필요하면 배지연씨가 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배지연씨도 경기장에는 그 클럽하우스 이런 데는 경기 중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뭐 우승 세레모니 뭐 셀레브레이션 이런 거 할 때는 같이 들어가서 즐길 수 있겠지만. 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하면 부럽더라고요. 그 배지연씨 그 다섯세 그 뭐냐 그 패밀리데이인가 그때 배지연씨가 시구하고 유현진 선수가 시포할 때 어 부럽더라고요. 서로 공 던지고 공 받은 다음에 서로 안아주는 거 보니까 아 그래서 결혼한구나. 하여간 뭐 그래요. 응.